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해프로TV 김혜연 프로님의 친동생 골리니 혜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프로의 친구 힘센 태경이로 출연했던 한태경입니다 아이고 드라이버 좀 잘 치자 태경아 해프로TV에 출연했던 종이인형 김혜경입니다 빨리빨리 하자 자기가 빨리빨리 하자 작년 여름부터 1년 정도 해프로 덕분에 저희가 골리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사분들의 도움과 협찬으로 인해서 골프에 무사히 잘 입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왕초보에서 벗어나 초보정도 따라세프로TV 골리니 프로젝트에서 졸업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원하는대로 공을 보내기는 좀 어려운 초코 골퍼입니다 하지만 룰도 모르고 스코어도 못 세는 그런 왕초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누구와 라운딩을 나가도 즐겁고 매너있게 칠 수 있는 주말 골퍼가 되었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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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니들의 성장 스토리를 항상 지켜봐 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좀 답답하시고 힘드셨을텐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됐든 했으면 바로 쳐 고민한다고 더 잘 맞는 게 아니야 해프로의 골리니 프로젝트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텔러메이드 코리아 아베스 골프와 구스트 골프 스튜디오 더프라자 골프 스튜디오 루키루키 비니에 상사 카카오 프렌즈 골프 세라지오 콘트리 클럽 스마트 골프 워치 강인 어카핸드 볼마크 골딩 뷰 리본 슈퍼세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그리고 정신없는 골리니들의 라운드 촬영까지 진행해서 많이 힘드셨을텐데 정말 친절하게 참고 기다려주신 캐디님들 워크밸리 필러머 완성된 에스트 골프장에서 만난 캐디님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골리니에서 졸업을 했으니 어엿한 주말 골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로는 표현 안 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해프로님 건강하고 예쁘게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제 친구 김혜영 프로에게도 저희 언니 김혜영 프로님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굿샷의 비결은? 해프로 진짜 혼자 했으면 골프에 입문할 생각도 못했을거고 하기도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하나 사랑해 또한 앞으로 해프로 팁의 구독자 해바라기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해프로의 모든 도전과 앞으로의 행보를 친구로써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해프로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이 안맞아서 슬픈 저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주신 세단하기 프로스타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길가 되면 해프로의 친구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언니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